아프리카의 땅 끝 도시 케이프타운에서 떠나는 여행은 기차를 타고 갑니다. 여행하면 기차여행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마침 여기 케이프타운에 로보스레일이라고 19세기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그런 기차여행이 있다고 해서 한번 경험해보러 왔거든요. 어떨런지 되게 기대되는데요. 아프리카의 자부심이라는 로보스레일을 타기 위해 아프리카의 자부심이라는 로보스레일을 타기 위해 먼저 도착한 곳은 전용 라운지. 기차를 기다리는 이들에게선 분주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가끔 영화에 보면 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신뢰학을 듣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에요. 그래서 사실 약간 좀 긴장도 되고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하여간 되게 새롭습니다. 19세기 귀족들이 누리던 격조 높은 열차 여행을 그대로 재현해준다는 로보스레일. 기차역에 들어서자 고풍스러운 외관의 열차가 이제 막 과거의 시간 속으로 떠날 체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한눈에 로보스레일인 걸 알아보겠네요. 외관이 이미 벌써 19세기 느낌이 확 나요. 다른 시공간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열차. 로보스레일은 모두 3개의 노선으로 남아공의 주요 도시와 인접한 나라를 잇는데요. 케이프타운과 프리토리아를 잇는 구간을 가장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기대와 설렘 속에 들어선 열차는 객차마다 각각 두세 개의 객실이 마련돼 있었는데요. 여기 제방이라고 이름이 써있네요. 마치 호텔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고급스러우면서도 아늑한 객실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내부가 나무로 되어있는 열차는 처음 타보거든요. 가끔 추리소설 같은 걸 읽으면 열차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르잖아요. 그럼 왠지 열차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상상만 했는데 그런 소설 속으로 딱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기자기하면서도 완벽한 시설을 갖춘 욕실까지. 화장실 전망이 진짜 끝내주네요. 그러면 이렇게 볼일 볼 때 여기 앉아서 바깥 경치를 쭉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좋은 사찰들 가보면 해우소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밖에 좋은 풍경 보면서 볼일을 보면서 근심 걱정을 털어버릴 수 있잖아요. 여기가 완전히 남아프리카싱 해우소인데요. 로봇스레일 최고의 후산은 역시 달리는 차창 너머의 광활한 풍경이었습니다. 단 한 번 꿈같은 시간을 실현시켜주는 아프리카 초특급 호화열차. 세계적으로 이름난 환상적인 기차는 곳곳에 세심한 배려가 담긴 특별한 공간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객실은 한쪽 면에만 창이 있어서 그쪽으로만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여기 카페테리아로 오니까 거의 산면으로 주위 경관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뒀네요. 눈부신 아프리카의 대자연을 사방으로 즐기며 아름다운 여유를 누리는 시간. 수련을 찾은 기차에 따라서는 여유를 누리는 시간. 보통은 그들과 학생에서 계시고 또는 항상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제가 아주 많은 시간에 손을 들어서 쉬고 있기를 mail. 수전까지 fun.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열차 안에서는 모두가 가족처럼 어우러지는데요 함께 달리는 여정 동안 가까워지는 건 승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잘 만드시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잘 만드셨겠네요 아, 땡큐. I have no hands. So thankful 여기는 창문을 안 두고 이렇게 오픈해 두셔서 여기 자연의 느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두셨네요 아, 시원하다 시속 약 60km 완행으로 맛보는 원시 아프리카의 바람과 햇살이 가슴을 뛰게 합니다 느리게 덜컹거려 지루할 것만 같던 시간이 화살처럼 흐르는 순간 마침내 아프리카의 태양이 열기를 잃어가면 열차는 과거의 시간 통일 속으로 다시 긴 꼬리를 그리며 들어섭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여기 로봇스레일에는 드레스코드가 있어서 저녁 정찬때는 이렇게 타이어 자켓까지 입는 게 예의라고 합니다 여행 중에 이렇게 드레스코드를 맞춰 있는 게 사실 익숙한 일은 아닌데 또 그런 게 있다면 또 맞추는 게 그 여행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국에서부터 갖고 와서 지금 입고 있어요 하... 근데 이렇게 꼭 밥 먹어본 일이 없어서 식사가 잘 될런지 모르겠네 나만 너무 오바했나? 식당 칸에 발을 내딛자 19세기 영화의 장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착각이 드는데요 다들 차려입으셨네요 지긋한 나이 서로를 위한 선물로 준비한 호화로운 시간을 모두가 마음껏 즐깁니다 와인은 물론 모든 코스 요리가 최고급으로 차려지는 정찬 정말 멋지다 정말 멋지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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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너희들에게 드레스코드를 입는 거에요 네 네 네 네 이 열차의 다른 별명이 아프리카의 자부심이거든요 아프리카의 자부심이거든요 아프리카의 자부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승객들한테 좀 불편하더라도 옷을 갖춰 입으라고 하는 게 19세기의 느낌을 느끼게 할 수도 있지만 또 그 자부심에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인 것 같네요 드디어 최고의 맛을 자부한다는 메인 요리도 준비됐습니다 오늘 메인 요리가 나왔는데요 그 양고기 스테이크랑 그 다음에 감자 으깬 거 그리고 마늘을 구운 거로 요리를 한 그런 요리라고 하네요 특급 호텔 수준의 요리는 과연 어떤 맛일지 은근히 더 기대가 됩니다 양고기 맛이 약간 나긴 하는데 맛도 우리 소고기 장조림 같은 음 그런 맛이에요 기차에 오른 뒤부터 매 순간들이 저에게는 낯선 문화를 경험하는 새로운 기회로 다가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보내는 생일은 더욱 특별하겠죠 낭만과 추억을 싣고 열차는 또 달립니다 별명의 배경 꺼집니다 촬영기자1호 동영상 한글자막 by 한효정